왜 우리는 통하지 않을까? 바오로 딸에서 편했습니다. 저자는 평창의 생태마을 관장이며, 곳곳에서 행복, 소통, 생명 등에 대해 강의하는 신부입니다. 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맞춰 지금의 소통 현실을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는 책입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서로를 살리며 행복하게 살기 위해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생각 없는 악담으로 재앙을 불러오는가 하면, 복을 주는 말로 성공과 행복을 만들 수 있다는 깨달음도 전해줍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수많은 체험 사례를 통해 진정한 말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